6조 단경 69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성녀가 대사에게 물었다 황매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육조가 말했다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그 성녀가 물었다 선임도 얻었습니까? 육조가 말했다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황매의 종지라는 것은 황매는 오조홍인선사가 살았던 산 이름입니다 황매의 종지라는 것은 홍인선사의 법이랄까? 홍인선사의 근본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근본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이래도 좋겠고 불법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불법을 어떤 사람이 얻느냐?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는다 언덕보면 당연한 얘기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불법을 알면 불법을 얻겠지만 얻으면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불법이 뭔지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법을 얻은 거지만 그게 바로 망상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에서 불법이라는 그런 방편의 말을 부시는 건데 이거는 뭐 얻고 잃고 할 그런 게 아니고 또 이게 불법이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 그냥 지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그렇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마음이다 본성이다 자성이다 이렇게 반야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는 본래 그냥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단지 사람이 스스로 알겠다 모르겠다 하고 뭐 이거다 저거다 하고 망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부터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알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대로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스스로가 이제 뭐 온갖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알겠다 모르겠다 뭐 얻었다 잃었다 이제 사람이 제가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찾는 거 같다 그러는데 머리를 잃어버렸다 찾았다 하는 게 그건 머리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거거든요 언제 제가 머리가 없었는 적이 있었나?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가 내가 머리를 잃어버렸다 하기도 하고 찾았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 마음을 잃어버렸다 하기도 하고 찾았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망상을 부리는 거지 법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법은 그냥 항상 그대로예요 이게 왜 문제예요? 그래서 망상이 쉬어지면은 법이 본래 있는 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지 망상 속에서 뭘 찾았다 잃어버렸다 알았다 몰랐다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공부라는 게 그래서 분별 망상 번뇌망상 번뇌망상 망상이 쉬어지면은 원래 여유한 거예요 원래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가 자꾸 뭘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망상이 한번 제대로 쉬어지는 게 이 공부지 불법을 얻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얻은 게 있는 것이고 그건 다 망상입니다 그건 자기 분별이고 생각일 뿐이에요 원래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본래부터 이게 원래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가 자꾸 뭘 그렇게 망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늘 육조도 그런 얘기에요 법은 원래 아무 말이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 빠르니 느리니 있니 없니 이거니 저거니 하고 그렇게 헤매고 다닌다 법은 말없이 항상 그냥 그대로 그냥 늘 있는 일이거든요 늘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적이 없습니다 여여함이라는 것은 이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은 여여할 수가 없지 사람은 자꾸 망상을 하니까 그런데 법은 본래 여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망상에서 한번 벗어날 때 본래 여여한 법이 본래 있는 그대로 언제나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조가 이걸 깨닫고 나서 첫 마디가 그거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줄을 어떻게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왜냐하면 자기도 이걸 깨닫기 전에는 뭔가 법이라는 게 얻을 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있는 일이 항상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가 그렇게 눈을 감았다 뜯다 하는 식으로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식으로 자꾸 이제 사람이 스스로가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돼 이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그러니까 그럼 손님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난 불법 같은 건 모른다 그러니까 육조의 말이 굉장히 보통 사람은 그러면 육조가 5조 황인의 법을 넣지 못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내가 5조 황인의 법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은 지 생각이 좀 분배리고 망상인 겁니다 이거는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잃고 얻고 하는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원래부터 항상 황송이 들어 있는 거지 이거 원래부터 항상 여유하고 변함이 없는 건데 사람이 스스로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망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와 유사한 얘기는 선사들 이야기 가운데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아주 좋은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자기도 모르게 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불법을 얻었다 알았다 자꾸 그렇게 망상을 하니까 알은 게 있고 얻은 게 있으면은 그거는 지 생각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얻고 잃고 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히 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가 한번 이게 한번 분명히 져야죠 그래서 이 대화는 6조 단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유사한 거의 같은 내용의 대화가 선사들의 대화 중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뭘 얻었다 알았다 자꾸 이렇게 망상을 많이 하니까 이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법은 우리가 알면은 법이 있고 모르면은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내가 알아주면 있고 몰라주면 없습니까? 내 마음이 내가 알아주면 있고 몰라주면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볼 때는 몸이 있고 안 보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니 몸이니 하는 우리가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뭐라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 분별을 하려는 거 이게 문제예요 항상 이게 문제의 소재가 어디 있느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법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장애물은 뭐냐면 자기의 분별, 생각, 아르마리 이게 장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바람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음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게 사람이 아니지 항상 있었거든 늘 이렇게 변함없이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뭐가 마음이지? 이게 마음이냐 저게 마음이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잃어버릴 수가 없고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원래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몸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없듯이 그 마음은 당연히 잃어버릴 수가 없지 잃어버릴 수 없는 걸 또 어떻게 찾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지 눈으로 보면 있고 안 보면 없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알면 있고 모르면 없고 그게 아니거든 하여튼 간에 그런데 이게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번 자기가 이게 확실하게 탁 이렇게 개합을 한다고 할까 한 번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말도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말도 필요 없고 당연하게 항상 이렇게 당연히 언제나 있는 일이 있죠 언제나 이렇게 드러나 있고 뭐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그런 깨달음이라는 게 그게 참 불가사의하고 현명한 일인데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하거나 알거나 느끼는 게 아니고 한 번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일부러 이름을 다르게 붙인 거예요 하여튼 이게 한 번 이렇게 분명해져야 이제 저절로 막 의심이 없어지고 헤매질 않게 되고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나는 안다 선을 안다 도를 안다 그런 말은 아예 하여튼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망상이에요 망상 불법이니 선이니 도니 하는 건 다 방편의 말입니다 진실은 언제든지 이렇게 늘 배남 없이 이걸 깨달으면 이건 배남 없이 항상 있는 일이거든 늘 배남 없이 드러나 있는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분별하기 이전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엄나반이라 그래 불교에서는 위엄왕불 이전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위엄왕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태초에 생길 때 부처니까 위엄왕불이 이전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의 일이다 이 말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거나 알기 이전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분별하거나 알아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울려부터 항상 이렇게 있는 거죠 하여튼 요일 하나요 요거 하나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만 한번 딱 통해가지고 하여튼 이것만 한번 깨달음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드러나면 이게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턱 나타나고 드러나면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본질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이 근본적인 게 이거다 하는 게 이게 뭐 저절로 이렇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근본이죠 이게 근본 그 본래 면목이라 하는 게 이 일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가 항상 있습니다 늘 드러나 있는데 자꾸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게 문제야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우주가 통째로 오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깨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생각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생각에 매여 삽니다 그러면서 생각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아 내가 내 생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한번 깨달아서 이게 탁 통해서 이게 드러나면 생각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생각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생각에 매여 살 때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고 생각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막상 생각에서 벗어나버리면은 생각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를 안 일으켜 그러니까 생각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생각을 버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킬 때는 그걸 믿고 막 벗어나고 싶지만은 더 이상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걸 미워할 것도 없고 그걸 내버릴 것도 없고 벗어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 아 그거 원래 생각을 버릴 게 없구나 하고 알죠 옛날 선사들이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걸 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버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버릴 게 없어 버릴 이유가 없다고 그 다음에 방변비구라는 문득 한 성녀가 찾아와서 욕조에게 절을 하고 말했다 저는 서초구의 사람입니다 중국의 총나라는 사천성 요즘 치면 사천성이거든요 서쪽입니다 서쪽 사천성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천지방 저는 서초구의 사람입니다 어제 남천축국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저에게 부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른 당나라로 가거라 내가 전한 마아가서의 정법안장과 성가리가 욕대를 전하여 소주의 조계에 전해졌다고 들었다 그대는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라 그래야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워낙은 저희 스님이 전해주신 의화를 보여주십시오 서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것 같다 서천축이라 인도 사람인데 남천축국은 남인도거든요 인도에서 달마대사가 이게 전설상으로 보면 중국에서 죽은 게 아니고 인도로 되돌아갔다고 되어있거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예전에 인도에 살고 있다 이런 설정을 해서 이런 얘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뭐 만들어 놓은 얘기니까 왜냐하면 달마대사하고 육조는 연대적으로 한 200년 차이가 납니다 200년 정도 차이 나죠 달마대사가 되게 한 6세기 사람인데 육조는 8세기 사람이니까 거의 뭐 200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진 얘기인데 하여튼 제가 인도에서 달마대사의 부탁을 받고 지금 당나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얼른 당나라로 가거라 내가 전한 마가섭의 정법안장과 성가리 성가리라는 것은 선임의 옷입니다 성복이죠 성복 육대를 전해서 소주의 조개에 전해졌다고 들었다 그대는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라 이제 선의 수는 그 석가모니가 마가섭에게 그 뭡니까 염화 미소를 통해 가지고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을 정했다고 그러죠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법은 바른법은 안장이다 이 말은 안목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법계를 보는 안목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인데 안목이라는 것은 이제 이걸 체험을 해서 갖추어진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그 안목과 그 다음에 이제 성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심표로서 전해준 옷이 있습니다 그게 소주의 조개에 조개라는 것은 육조 해명이 있는 데죠 그래하여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워낙은데 저희 선임이 전해주신 의바를 보여주십시오 육조가 이에 의바를 꺼내서 보여주고는 물었다 선임은 어떤 일을 잘 합니까 방변이 말했다 진흙으로 모양을 잘 만듭니다 조각가입니다 조각가 진흙을 빚어서 모양을 잘 만듭니다 그 대사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러면 내 모습을 한번 만들어보라 방변은 며칠 동안 흙으로 육조대사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일곱 마디 이게 조그만하게 만드는 거죠 일곱 마디 한 10cm나 되려나 한 20cm나 되려나 한 20cm 정도 높이가 일곱 마디 정도였고 그 묘한 솜씨가 몹시 뛰어났다 만든 것을 대사에게 보여드리니 대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진흙으로 모습은 잘 만들지만 불성을 알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육조가 내 모습을 한번 만들어보라는 것은 진흙을 빚어서 모양을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을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진흙을 가지고 모양을 빚어서 탈깍 알아줬다 이 말이지 그런 얘기죠 지금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진흙으로 모양을 잘 만듭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 모습을 한번 만들어봐 이랬는데 그게 이제 그걸 단순히 진흙으로 만들어보라 이렇게만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육조는 법을 얘기하는 사람이지 그 모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선사가 조사가 법을 말해야지 그 모습 진흙으로 만든 모습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 선임은 전혀 그걸 모르고 그냥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뜻 갖다 주니까 너는 진흙으로 불성은 잘 만들지만 불성은 전혀 모르네 육조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은 불성이잖아 자성, 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만들어보라는 것은 이제 일부러 하나의 시험을 해본 거죠 말귀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법을 우리가 선언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 법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뭐 진흙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진흙을 만드는 것만 알고 불성은 알지 못하는구나 뭐 이런 게 하나 이제 이거는 사실 만들어진 이야기일 텐데 내용상으로 보면 만들어진 이야기죠 하나의 공안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항상 법에 충실해라 법에 분명해야 되지 자꾸 모양을 따라가지 마라 분배를 따라가지 말고 분배를 따라가면 중생이 되는 거고 여법 안에서 법 속에 있으면 뭐 부처가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모습을 따라서 자꾸 분배를 하지 말고 언제나 법 속에 있어라 그런 취지의 하나의 방편이죠 이야기를 통해서 선임이라면 당연히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자꾸 그 모습을 따라가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법, 불법, 이걸 법이라든 마음이라든 부처라든 도라든 관계 없는데 이것이 진실인 거죠 이것이 진실이고 분배를 하고 헤아리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거는 무상한 겁니다 무상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는 무상한 헛개비 같은 거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요요한 것은 이 진실 하나밖에 없죠 요한계의 진실이 있을 뿐이죠 언제나 이거 하나가 진실이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항상 요요하게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좌우지간에 우리가 늘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세간의 분배망상 속에서만 살아왔고 분배망상만 익혀왔는데 그러면서 이 공부를 통해서는 그 분배망상은 일단 제껴놓고 이 법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법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법회를 하는 이유는 한 번만이라도 이 법회 속에서라도 좀 분별이나 망상 그 모습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건 좀 놔버리고 알 수 없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 진실 여기에 한 번 이렇게 이렇게 조져들어 봐라 여기에 한 번 이렇게 이걸 한 번 겪어봐라 그게 이제 법회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이 이거 뭐 어떻게 하여튼 분배를 하고 알고 하는 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걸 하나죠 이걸 하나 그런데 우리가 이 분별하고 헤아리고 알고 하는 건 너무너무 익숙해서 잘 아는데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거는 익숙하지 않고 굉장히 생소하고 어정쩡하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런 재미를 못 느끼고 맛을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렇더라도 하여튼 이걸 듣고 여기에 이걸 마주해서 한번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거 이걸 듣고 이거를 이렇게 맛대면 해서 여기에 아무도 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게 이게 법회거든요 그렇게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여기에 통하기도 하고 분별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여기에 통해서 이 속에 이렇게 통하게 되면 온갖 망상이 다 씌워지고 모든 번뇌가 다 씌워져서 보면 굉장히 편하고 일이 없고 또 이제 분별심을 벗어나면은 세상 이 세계의 실상을 보는 눈이 또 밝아지고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달라진단 말입니다 하여튼 분별 없이 한번 살아보라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법회를 하느냐 분별 없이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한번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행동 분별만 하고 살지 말고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서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길을 찾을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 길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내가 분별하지 말아야지 하고 억지로 생각을 멈추고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억지로 생각을 멈추고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는 분별하고 있는 거지 분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이 끊어지는 것은 불가사해야 한 겁니다 자기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통해서 저절로 이렇게 돼야지 일부러 하는 것은 무조건 가잡니다 그건 절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에 방역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일부러 하면 안 됩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돼야 저절로 저절로 돼야 이게 진짜 백이죠 그 다음에 와륜 선사 어떤 성녀가 와륜 선사의 계송을 말했다 와륜에게는 솜씨가 있어서 온갖 생각을 잘 끊을 수 있다네 경계를 대하고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매일매일 자르는구나 육조대사가 그 계송을 듣고 말했다 이 계송은 아직 마음을 밝히지 못했다 만약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더욱더 번뇌에 묶일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계송을 말했다 혀륜에게는 솜씨가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한다네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으랴 이것도 아주 좋은 방편이죠 와륜에게는 솜씨가 있어서 온갖 생각을 잘 끊을 수 있다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난 생각 안 해?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망상이고 이게 번뇌인데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경계를 대하고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항상 뭘 봐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안 해 공무선 죽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항상 깨달음이 자라는구나 하는 것은 아무 멍청하게 있는 게 그게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일부러 억지로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유의법 유의법은 금환경에서 얘기했잖아 물고픔 갖고 이슬 갖고 아지랑이 갖고 번개 갖고 뭔 말입니까?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헛된 짓이다 이 말이죠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소위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하죠 억지로 하여요 억지로 그게 참 그 그 억지로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뭔가가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고 텅 비어진 것 같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자기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억지로 이렇게 생각을 눌러막아가지고 그거는 그냥 생각을 억지로 눌러막아 놓는 거지 우리 마음의 실상을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억지로 생각을 눌러막고 마음을 이렇게 억지로 틀어막아서 항상 고요하고 텅 비고 깨끗한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생각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참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바른 공부와 이 삿된 공부가 종이 한 장 차이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조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조작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란 말이야 타고난 본성 그대로가 드러나는 게 깨달음이고 어떤 상황을 조작해내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뭐 자기가 그런 식으로 억지로 억지를 부려본 적이 없으니까 뭐 별 문제가 없이 그냥 공부를 하는데 수행을 해서 자기 나름으로 거기서 조금이라도 얻은 경계가 있고 얻은 바가 있고 이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절대 수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비난을 해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그러면서 왜냐하면 수행을 해보니까 뭔가 얻는 게 있는 것 같고 고요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고 깨끗해지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정도 병이 들면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지 듣질 않아요 아무리 바른 길을 얘기를 해도 뭐 그런 사람을 제가 여러 사람 봤는데 거의 못 고친다고 봐야 돼요 그냥 계속 그렇게 헛된 짓만 하고 평생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과거에 선사들이 거기에 대한 이런 방편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가 해서 뭔가 얻은 게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고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는 우리가 옛날 선사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종이에 기름이 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세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뺀 종이에 세탁이 넣어가 돌려보세요 그거 씻겨지는가 안 빠집니다 고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자기가 아 이거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고 자기 잘못을 자각을 하고 바른 법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그래도 시간은 긴 시간이 걸려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마침내 바른 길을 올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자각을 하면 돼 아 이거 내가 잘못된 길을 왔구나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자각한다고 해서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게 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석을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얻은 걸 다 놓고 전혀 미련을 안 가져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얻었다는 걸 다 놓고 전혀 미련을 가지지 않고 그것도 어렵고 그렇다 해도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적으로 그게 딱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거라 자꾸 그러니까 어려워 어렵더라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걸 이겨내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잘못 공부를 하면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낭비를 하면서 헛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사실 이 마음공부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냐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걸 굳이 굳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괜히 그런 걸 뭐 시비를 하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고 뭐 하자면 그냥 바른 길만 이렇게 가르쳐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고생을 하는 분들이 이제 사실 안타깝긴 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것도 자기 인연이라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뭐 참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자기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 자기한테도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관념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여러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지만은 그런 식으로 뭘 어떻게 해라 하고 이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건 조작하는 건데 이건 억지 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고지가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 그런 얘기가 아 이거는 내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고 이건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내 타고난 본성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뭘 어떻게 해라 하면 그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 처음부터 왜냐하면 내가 타고난 본성을 깨달았고 그걸 찾고 그게 드러나요 그게 진짜 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떤 무슨 무슨 무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무술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새 속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어떤 뭔가 아주 고난도의 어려운 걸 성취해내는 그런 게 아니거든 이 공부는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성취해내야 될 경지죠 네 공부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견해나 개념이나 망상 이거를 극복을 하고 그냥 본래 타고난 우리 본성을 이렇게 되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고난도 차원적인 무슨 무술의 고수가 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게 공부라는 전혀 다른 공부입니다 그런 공부하고는 그런데 그런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노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공부는 세속 공부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 노자에 그러니 도공부는 다 자꾸 드러내는 거지 자기가 뭘 이렇게 쌓아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자에도 보면 자꾸자꾸 드러내다 보면 자기 본래의 면목이 나타난다 그 말이거든 그게 불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런 걸 모르고 뭘 자꾸 배우고 얻고 하나하나 쌓아가서 높은 고차원의 뭘 얻어내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면은 공부를 처음부터 잘못하는 거죠 대개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도 있는 거예요 혜능에게는 솜씨가 없어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는 솜씨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은산철벽이라고 하고 건강관율국봉이라고 하느냐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은 이 법은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어 손 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 댈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갈고 닦습니까 이거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이걸 건강관율국봉 은산철벽이라고 그러냐고 손 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 건강관율국봉이란 말이 그게 이 법이단 말이야 그건 자꾸 뭘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인증이 안 되는 거지 혜능에게는 솜씨가 없어서 어떻게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온갖 생각을 끊지를 못해 그러니까 생각을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을 방패들 많이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잘못 오해를 해서 생각을 내가 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생각을 끊어야 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한다 하는 거하고 생각을 끊는다는 거라서 내용이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끊는다고 하는 말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돼 저절로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면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발음법이고 생각을 끊는다는 걸 생각을 안 한다 억지로 이렇게 한다면 그건 생각이 없는 거잖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거든 그거는 외도입니다 단상 외도라고 해요 단 끊어버리거나 계속 이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건 외도다 그걸 단상 외도라고 해요 단이라는 것은 딱 끊는다는 거고 상은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 자꾸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계속 이어가거나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 수행을 하는 게 그 둘 중에 하나지 뭐 단 게 뭐 있노 그 외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육조 단경이 분명히 앞에 나왔지 아마 단상 외도다 단상 끊거나 이어가면 그건 외도다 하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이어가라 그러던가 아예 딱 끊어서 없애버리라 그러던가 하면 이거는 외도다 불도 아닙니다 불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모르시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가르쳐만 드린다고 이게 바로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법이다 가르쳐만 드린다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게 없어요 한 발짝도 뗄 필요가 없고 손가락 하나 꼼지락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래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찾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 그 망상을 한번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그 망상을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깨달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은 하고 말하는 사람은 다 외도들입니다 오직 깨달음이 있을 뿐이에요 깨닫기만 하면 뭐냐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들어도 나는 못 깨달았다 하면 꿈을 꾸고 있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법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망상 속에서 꿈을 꾸고 있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법이 이거다 이래만 가리킬 수 있을 뿐입니다 법은 그래서 직진신만 되는 거지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외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조작이거든 뭘 하는 것도 조작이고 안 하는 것도 조작이에요 법은 우리가 손댈 게 없습니다 손댈 게 없습니다 뭘 끊어버릴 것도 없고 이어갈 것도 없습니다 원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란 항상 우리 스스로가 자꾸 망상을 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야 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명이 이런 얘기에요 나는 솜씨가 없어 생각을 난 못 끊어 어떤 분들은 물어봐가지고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 저한테 왜 생각이 없습니까 나 맨날 생각하고 사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항상 생각하는데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묘법이 있어 묘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반드시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해명이 얘기는 솜씨가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한다네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자꾸 일어나 날이 춥구나 하늘이 맑구나 미세먼지가 뿌옇게 끼었네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놓고 온갖 생각 다 하잖아 근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물건도 없어요 깨달음이란 게 따로 없어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으랴 깨달음은 크고 작고 하는 게 아닙니다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눈이 있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이제 지가 그 법화경에 왜 열방경인가 그 보면 그 집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애 얘기가 있잖아요 그 가출 그게 이제 비유 그런 거잖아 자기 본래 면모를 자기 집이 있는데 가출해 지가 헤매고 다니니까 뭔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편하네 근데 집에 있으니까 또 옛날에 가출했던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또 가출해 그럼 왔다 갔다 한다고 돌아와 한 번 돌아와도 항상 돌아와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시간이 쭉 지나면 집에 있는 게 편하고 밖에 나가봤자 쓸데없다는 거는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집안에 편안하게 있는 거지 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쥐가 집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 쥐가 집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은 그냥 항상 그대로요 이게 언제 뭐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반성경에 나오죠 법은 불생불멸이야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다 부정불감 이게 뭐 커지도 않고 작가지지도 않는단 말이야 정이라는 것은 커진다 정가한단 말이야 감이라는 것은 줄어든단 말이잖아 깨달으면 어떻게 자라 깨달으면 자라고 뭐 하는 게 항상 그대로 여야한 거죠 그러니까 진여라고 그러잖아 진여 불구부정 이거 뭐 더럽혀지나 깨끗해지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항상 그대로야 그냥 그대로 사람이 스스로 자꾸 망상을 하면서 깨끗하니 더럽니 크니 작니 그런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그대로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해명이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좋은 방편이고 좋은 공안인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 봐봤자 아니 와련 순사도 아주 훌륭한 것 같은데 해명은 왜 또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된다고 안목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밖에는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게 딱 자기가 확실해져야 이제 이런 말을 보면 그럴듯한 게 오히려 흐망한 소리고 이해가 안 되는 소리처럼 보이는 게 이게 진실한 말이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안목에 달린 겁니다 정법안장이라고 하잖아 안목이 있어요 안목이라는 것은 깨달아서 이 속에 충분히 익숙해져서 이렇게 안목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 속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하여튼 이게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요일 하나예요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다 이거다 이랬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라 할 수도 없고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다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랬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다 하는데 자기가 밝은 사람은 뭐 그냥 당연한 것이고 어두운 사람은 뭐 하고 깜깜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바로 지금 이겁니다 어떻게 할 게 없습니다 알 것도 없고 알아야 될 게 없고 해야 될 게 없어요 본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래 그냥 이거라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언제나 널 있는 일이고 항상 그대로예요 본래 있는 게 지금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게 언제나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이거라 이거 하나 이 일 하나죠 이거 하나 어떻게 할 일이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질 않습니다 알아야 될 게 있고 몰라야 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고 바로 지금 이게 하나란 말이야 이 일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득 보면은 그죠 잘 모르는 사람은 마룬에게는 솜씨가 있어서 온갖 생각을 잘 끊을 수 있다 경계를 대하고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매일매일 자라는 거라 하니까 아우 훌륭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삿된 말이다 이 말입니다 혜능에게는 솜씨가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를 못해 어떤 생각도 끊지를 못해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죠 어떤 생각도 끊지를 못한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자꾸 일어나 마음이란 것은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듯이 자동으로 살아있는 마음이 어디에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는데 밤이 오면 밤인 줄 알고 낮이 오면 낮인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이 살아있는 마음이거든 그게 추운도 추운 줄도 모르고 추워도 더워도 더운 줄도 모르고 그러면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은 자꾸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깨달음이 잘하고 법은 법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을 하자면 바른 법이다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뭘 갈고 닦아야 되고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전부 조작이 돼요 조작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건 다 가짜죠 우리가 타고난 본성 본분사라 그러잖아 본래 면목이라고 타고난 겁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본래 가지고 있고 본래부터 있고 본래 타고난 전혀 만들 필요가 없는 이게 진실인 겁니다 이게 우리 본래 면목이에요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망상만 쉬어지면 그뿐 따로 얻을 법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라 선사들이 분별망상만 쉬어지면 그뿐이고 따로 다시 얻어야 될 그런 법은 없다 이런 바른 가르침들이 또 역시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자꾸 뭘 얻으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엉뚱하게 헤매는 거지 할 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본래 본래 이렇게 완전히 가져와져 있는 거거든요 일 하나란 말이에요 일 하나란 말이에요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이거라 일 하나일 뿐이야 일 하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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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나일 뿐